자 오늘은 성령과 구원 또 나가겠습니다 오늘 또 천국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되게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그거였죠 복음의 핵심이 뭐냐 복음의 핵심은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다 연결되어 있죠 복된 소식 지상천국이 이제 펼쳐진다 지상천국의 리더가 지상에 왔다 왕이 왔다 이거죠 세 왕이 탄생했네 이 정도가 복음이에요 유대인들한테 그래서 지상천국이 세 나라 세 하늘 세 땅 세 임금이 왔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세 하늘 세 땅 천국이 펼쳐진다 복음의 핵심은 결국 뭐냐 천국이 이 땅에서 개척되고 확장된다 이렇게 정리 드렸죠 이 천국은 뭐냐 지상천국이다 천상의 천국은 이 땅 천사들이 어디 있겠어요 천상천국에 있지 예수님이 어디 계셨겠어요 천상천국에 계셨겠죠 문제는 뭐죠 지상에 천국 분점을 내겠다는 거죠 지상에 천국에 분점을 내겠다 그게 지상천국입니다 그래서 복음 핵심이 뭐냐 지상천국 그랜드 오픈 그게 2000년 됐어요 2000년 그래서 이제 2000년 돼서 예수님이 초림 때 선포는 했고 개나리 하나 폈다 나로 인해 개나리 하나 폈다 인류 안에서 다만 인류 전체 봄이 오진 않았다 천국은 이미 왔는데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논리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지상천국을 더 확장시켜야겠다 하는 각오도 새로 하자 이런 말씀 드렸고 그러려면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알아야 되고 핵심은 뭐냐 성령 받아라 했죠 성령 받아라 이 모든 일은 성령에서 일어나더라 성자를 믿는 건 좋은데 이걸 선포하신 성자 지상천국의 왕 천상천국의 왕이자 지상천국의 왕인 이 성자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성자를 믿음으로써 불타는 쇠공 같은 성자를 믿음으로써 근원적인 불 열기 자체인 성령을 우리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쇠공도 성령으로 인해 불타오르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빛의 자녀 하나님 자녀 되는 법이죠 성령 받는 건 칭의였고 성령으로 우리 원제가 탕감되고 원제 지난 시간에 가볍게 돌아옵니다 원제가 지워져야 성령을 받아서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원제는 죄인 선언이었다면 칭의는 무죄 선언이에요 무죄 선언 이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다 그동안 못되게 살았어도 본 바탕이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이게 칭의고 그런데 이제 삶도 바르게 삽니다 거룩해졌습니다 그게 성화예요 그러다 보니 육체도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화 이 세 가지 이게 천국과 개척 확장의 핵심이죠 이거를 나 자신이 하면 개척이고 남이 천국에서 칭의 영주권 성화 시민권 영화 통치권 업계에 도와주는 건 확장이고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천국이 개척되고 확장되는 게 보금 핵심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신약시대다 구약시대가 아니고 신약시대다 신약시대의 소식이다 보금의 핵심이 뭐냐 신약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왔다 이게 왔다 신약시대가 구약에서는 어떻게 예언되어 있었나 한번 보자고요 지금 그 부분이에요 에레미야 보죠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읽어드렸죠 다시 한번 읽으면서 신약시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지금 하느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인간처럼 말하고 있지만요 하느님한테서 받은 개시를 예언자가 인간의 언어로 푼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이 있나보다 이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인격처럼 취급하는데 그거는 애고들이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자기들 애고에 또 하나님의 본 모습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관점에서 보세요 애원한테 개시를 내린 겁니다 그 개시의 핵심이 뭐냐 보라 날이 곧 이를 거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 이게 신약이에요 새 언약을 하겠다 맺겠다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 핵심은 뭐냐 미리 말씀드리면 성령 성령 받아라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서 십자가가 새겨져 있겠죠 성령에 성령에 새겨져 있는 십자가로 성화 너의 차가운 쇳덩이 너의 이기적인 마음 탐진치의 마음을 정화해봐라 이겁니다 양심으로 성령으로 정화해봐라 거룩하게 해봐라 자 이게 왜 그럼 구약과 뭐가 다릅니까 구약은 유대인이면 구원해주겠다 단 율법 지켜라 그랬어요 그럼 율법이 구원의 핵심이 됐죠 밖에서 제시된 돌덩이에 새겨져 있는 십개명 이 율법 지키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믿는 거랑 성령에 돌에 새긴 게 아니라 성령에 새겨져 있다 그러니까 성령에 새겨져 있는 게 너의 마음에도 그대로 새겨질 거다 너의 마음을 통해 너의 영혼에 새겨지고 너의 마음을 통해 떠오를 그 성령의 진리 성령의 율법 성령의 진리 성령의 율법 그게 뭐죠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고 이미 미리 예언된 겁니다 신약시대가 오면 전혀 다른 율법 우리 성령의 율법을 우리가 받게 된다 불교에도 이런 게 있어요 불교에도 이 십개명이 이 십개명이 비슷하죠 불교의 그 오개랑도 비슷하죠 자 그러면 그 오개를 받는 거는 구족계라고 하는데 출가하면 계율을 받는데 밖에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선불계에서 강조하는 게 뭐죠 자성계 우리 번성에 이미 계율이 새겨져 있다 뭐가 새겨져 있겠어요 너와 나는 둘이 아니다 너는 나의 또 다른 모습이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겨져 있겠죠 황금유리죠 이게 새겨져 있어야 돼요 이게 불교는 동체대비 너와 나는 둘이 아니니까 서로 사랑하자는 동체대비고 이게 기독교의 황금유리고 유교에 가면 이게 인이에요 서라고 하는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하지 말자 하는 도덕률이 다 같은 겁니다 성자들이 얘기하신 새로운 율법이라는 건 자성에서 나오는 율법이에요 우리 본성에서 나오는 율법 그거를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성령에 새겨진 율법이고 성령에서 우리 영혼으로 흘러나온 율법의 소식이죠 보세요 새 언약을 세울 거다 새 언약 핵심은 성령과 성령에 새겨져 있는 양심법 양심적 율법 성령적 율법을 통한 구원을 말합니다 내면에서 구원을 해요 밖에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밖에서 나에게 제시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 받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터져 나오는 율법을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따름으로써 구원 받는 거예요 나 요하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며 영화 10개에 나오는 내용이죠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있던 유대인들을 구원한 그때 제시한 그 10개명 즉 그때 세운 그 옛 언약 율법을 통한 구원과 같지 않을 거다 다를 거라고 이미 구약 때 예언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에레미아에 있는 글이에요 요하의 캐시로 예언자가 받은 겁니다 선지자가 이 내용을 캐시 받은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신랑이 되어줬는데 그럼 너희들은 유대인들은 나의 신부가 됐는데 이렇게 음양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 따라줘야 되는데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다 파했다 그래서 내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새 언약은 내가 이스라엘 땅에 새 언약을 세울 건데 그래도 구약은요 이스라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기래요 신약시대가 그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서 시작을 하지 온 인류의 이야기가 돼버리죠 구약은 그래도 초점이 이스라엘에 있어요 구약의 한계죠 신약시대를 예언하면서도 아직 이스라엘 중심주의를 못 벗어납니다 이스라엘을 집에 세울 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를 어떻게 틀어버려요 신약에 가면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그거는 온 인류의 것이 돼버려요 그냥 유대인의 것이 아니게 돼요 확장시켜버리는 거죠 천국을 이게 또 다른 맛이고요 그러면서도 같은 내용이 새 언약의 시대가 온다 그때가 어떤지 보세요 묘사 곧 내가 나의 법 나의 법이라는 게 성령에 새겨진 법이에요 식계명도 포함합니다 아무튼 성령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돌에 새겨진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 보금적 율법이고 자유의 법이고 완전한 법이고 성령에 새겨진 양심법이고 황금률인 그 나의 법을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며 영혼 속에 두겠대요 성령에 새겨진 게 영혼으로 펼쳐지겠죠 영혼에 드러나겠죠 황금률을 따르는 사랑의 마음이 즉 영혼에 새겨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자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만의 일이 아니에요 신약시대는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유대인 중심적으로 이긴 하지만 구약에서는 여러분이 불쌍한 사람 보고 유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불쌍한 사람 보고 측은지심이 올라온다 그러죠 그게 본성에서 우리 안에 사랑의 본성이 있어서 측은지심이 올라온다 이게 유교 논리거든요 유교가 말하는 게 그대로 신약시대의 핵심입니다 우리 본성에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사랑의 진리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그 신성한 권능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을 모를 수 없고 뭐가 옳은지 그런지 모를 수 없다고 사도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 율법 안 받았어요 돌멩이 율법 안 받았어요 하는 이방인들도 하나님한테 심판받는다 죄지음을 왜 하나님이 절대 선과 악을 모를 수 없게 해놨기 때문에 이게 로마서 앞부분이 이야기죠 그걸 생각해 보세요 인류면 누구나 사실은 성령 안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 있어요 성령이 본래 우리의 영혼의 본질이기 때문에 창세계 보면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성령을 부어주고 하나님의 숨결이 성령이죠 성령 부어줘서 우리가 살아 움직이게 됐기 때문에 성령은 이미 우리의 본체입니다 우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호는 성령을 모를지라도 영을 모를지라도 우리 호는 생각감정호감의 호는 느껴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 사랑해야 된다는 걸 느껴요 그게 우리 마음에 성령의 율법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진짜 성령이 임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더 터져 나오겠죠 우리 안에서 평소에 내 안에서 샘솟던 측은지심이 사실은 성령의 목소리였고 하나님의 법이었다는 법이 담긴 마음이라는 걸 알겠죠 그래서 나의 법이 그들의 마음에 있다는 거는 이거예요 우리 영혼 안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터져 나온다 그리고 그 생각에 기록되어 있다는 건 우리가 그런 식으로 황금율에 맞게 생각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지 하고 알면서 생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옳게 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영적 식별 능력이 생겨서 내 영혼 안에 성령의 법이 새겨져 있고 내 생각을 통해 표현된다는 걸 모를 수가 없게 돼요 그때가 되면 자기 속에서 율법이 나오는 거지 밖에서 십계명 외워 달달 외워서 지킵시다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 외에 수많은 라삐들이 정한 전통 그 율법들 탈무도 있는 그런 율법들 토라의 율법들 그거 외워서 지키는 게 본질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양심의 소리 자명찜찜의 소리를 따르는 게 본질이 되지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때야 율법 따를 때가 아니라 성령법 성령에서 나오는 양심의 소리 따를 때 진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인 줄 아냐고 그때 된다 이 소리를 합니다 요하의 말씀이죠 그들이 다시는 서로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지 않게 될 거다 이 얘기는 뭐예요 모든 인류가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중심으로 얘기는 하지만 모든 인류가 성령을 받아버리니까 나만 받은 게 아니니까 너 하나님 알아라 이 말 지금 저기 뭐죠? 명동감에 있죠? 예수 천국 부신지옥 그따위 말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왜? 모두가 성령을 받게 되니까 신약시대가 아직 안 왔으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이 얘기는 신약시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수님이 신약을 선포한지는 복음의 핵심을 선포한지는 2000년대쯤 됐는지 모르지만 아직 개나리 몇 개 안 폈어요 봄이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신약시대가 아직 안 온 거예요 왜? 여기 써진 대로 대하 신약시대예요 누구나 자기 내면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따르고 성령에서 울려퍼지는 양심의 소리를 따르고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을 알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져요 이유가 뭐냐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는요 남녀노소 신분 귀천 다 막론하고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신약시대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그대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내면에서부터 따르는 시대 이때가 신약시대입니다 어디 뭐 교회 다니세요 이런 말 오고 갈 때는요 아직 아닌 거예요 물론 그런 신약시대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교회가 성령밖에 못 도와주는 한에는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못 도와주는 한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니까 또 다른 율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는 신약이라는 새로운 텍스트를 들고 와서 이것대로 따르라고 새로운 율법을 제시한다 똑같은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밖에서 제시된 것들은 다 율법주의, 형식적 율법주의에 영향하여 있는 겁니다 내 속에서 성령에서 나오는 법이 터져 나와야죠 양심의 법이 터져 나와야죠 그거 안 될 때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 사람들이 가르고 있는 그 구분은 무의미하다 모두 다 아직 구약시대의 산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약시대의 끝물이지 신약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서 하는 주장들은 이대로 돼야지 신약시대예요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원죄를 사해줬다는 겁니다 성령밖에 해줬다는 얘기는 원죄를 사해줬다는 얘기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지금 죄를 사해줬다는 얘기는 모든 죄를 사해준 건 아니에요 모든 죄는 성령과 함께 여러분이 극복해내야 돼요 성화를 통해서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왜? 예수님이 끝없이 얘기하세요 이긴 자 되라고 그런데 이긴 자는 여러분이 돼야지 남이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이긴 자 되라 이게 성화를 이루라는 거고 성령이 도와주긴 하겠지만 너가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겨내라는 겁니다 지금 교회에 가서 스스로 죄 이겨내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이겨내라 이런 얘기 안 해주면요 엉터리입니다 우린 구원받았네 하고 떠드는 데는 다 사입입니다 신약시대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회는 완전히 소통이 되어버려서 이제 하나님 모르는 인류가 아무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물론 이제 구약에는 있죠 모르는 인류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 명자 만한 인류들은 어디 있을까요? 구약에서는 지옥에 가 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상천국에 있는 존재들은 다 아는 거죠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까지 느낌 오시죠? 신약시대가 뭔지 오늘 느낌 잡는 게 핵심입니다 지상천국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새 에덴 동산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1편에서 쫓겨나요 그럼 마지막 편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편인데 마지막 편에서는 어떻게 끝나겠어요? 새 에덴 동산, 새 에루살렘, 새 이스라엘에 들어가고 끝나요 그런데 그 지상천국은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는 세계예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세계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직접 통치하느냐 성령을 통해 통치하는 겁니다 성구, 성자, 성령이 하나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서 양심법을 구현시켜버리면 그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펼쳐진다고 보면 돼요 지상이 그때가 지상천국이에요 지상천국은요 종교 불문하고 자기 내면에 있는 신성 불교는 불성이라고 보세요 불성, 참나, 아트만, 유교에서는 양심 기독교에서 성령 다 성스러운 우리 안에 있는 영자리를 말합니다 성스러운 영이 각성돼서 그 성스러운 영에 새겨져 있는 유교에서 말하는 이네이지의 본성 사랑과 정의의 본성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와 지게 나눔과 지킴, 절제의 본성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과 정의의 본성이 그 안에서 터져나와요 그래서 사랑, 내가 받고 싶은 거 남한테 해줘라 정의, 내가 당하기 싫은데 남한테 하지 마라 이것도 하나죠 결국은 하나로 하면 그냥 사랑 그 사랑을 펼치라는 성령의 목소리가 우리 내면에서 터져나와가지고 밖으로 구현되는 사회 모두가 성령을 알고 있어서 따로 하느님을 알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사회 이게 이 지상에 이루어질 천국의 모습입니다 느낌 오세요? 몰라 해보세요 모른다 모른다 시간도 모른다 공간도 모른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 오직 존재할 뿐이다 그러면 I am 거기가 영 자리입니다 오직 존재할 뿐 어떤 불만도 없다 거기가 영 자리에요 우리의 영 거기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 불만이 생겨요 탐진치가 생겨요 더 탐나는 게 있고 그게 안 이루어지면 짜증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좁아져서 어리석은 게 있어요 탐진치가 굴러가면은 우리 혼의 세계입니다 근데 그거를 몰라 하고 딱 입을 막아버리면 딱 초월해버려요 I am 현 전문화입니다 왜 영 자리에요 하나님 자리에요 거기 나와 남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서는 하나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I am 자리에서는 I am에서는 구분이 없어요 I am 뒤에 철수 영이 뭐가 붙어야 구분되지 I am 하는데 거기에 무슨 구분이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구분도 없어요 그 자리는 그냥 오로지 영 그 자체는 너무 쉽지 않아요? 그 영 깨달아서 모두가 그 영에서 나오는 양심의 소리 듣고 살아가면 지상천국 양심이 승리하는 세상이 지상천국이고 정토죠 다른 세상 없습니다 지상천국 온다고 나라가 다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지금 같은 한국, 일본, 중국 다 있어도 좋아요 이거는 영혼에 강림하는 거예요 지상천국은 영혼의 세계를 말하는 거지 어떤 물질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물질적인 세계도 포함하죠 그 영혼으로 살아가는 물질적 세계까지도 천국인 거죠 영혼이 바뀌어야 돼요 세계를 바꾼다고 천국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바뀌어야지 오지 성령 받아서 우리 영혼이 거듭날 때 그 거듭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계가 천국인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물질세계 또한 천국이 돼요 지상에 천국이 생긴다 물질적인 지상에 천국이 생긴다고 해서 물질적인 천국을 기대하면 안 돼요 핵심은 우리 영혼에 강림하는 겁니다 천국은 그래서 이 물질 세계까지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원래 물질 세계에는 문제가 없어요 인간의 영혼이 문제지 헬이 열리는 거는 영혼이 타락했을 때 열리는 거지 물질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천국이 펼쳐지이다 한 그 말씀은 그때 땅이라는 거는 이거는 목사님들도 다 아세요 그 땅은 뭐냐 그러면 마음 땅이라고 그래요 아시는 분들은 다 마음 땅이라고 왜? 이 지상에서 인간 마음 말고 하나님 뜻이 지금 구현 안 된 곳이 없거든요 동물들을 가르칠 거예요 동물들은 어차피 천국 세상에 와도 동물은 동물답게 살겠죠 그럼 나무는 나무답게 자라겠죠 지금처럼 흙은 흙답게 지금 이미 있어요 하나님이 하란 대로 이미 하고 있어요 원제를 지은 게 누구예요? 하나님 뜻을 고역한 게 인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만 마음 돌리면 끝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땅에서 구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성자가 오고 인간을 구원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소들을 구원해야겠다 그러면 소로 태어나야 될 텐데 소를 구원해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성자가 서로 태어나면 뭐라고 하겠어요? 누구세요? 머리가 안 굴러갈 텐데 서로 태어나면 서로 똑같은 처지 서로 태어나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개로 태어나서 인간말을 한번 모든 개를 설득해서 인간말을 하게 만들 거예요 뭐예요? 부지런한 짓이죠 하나님의 명예 순명하면서 다 살고 있어요 인간이 문제죠 인간이 지상천국에 대한 느낌을 좀 잡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크리스마스였죠 제가 크리스마스면 지상천국이 온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려고 성자께서 탄생한 날이기 때문에 지상천국이 뭔지 성자께서 왜 오셨는지 그렇죠 성자께서 선포하신 신약의 시대라는 게 뭔지 동양에서 개벽시대에 온다 아니면 그게 신약시대예요 구약시대가 동양도인들이 말하는 선천개벽 선천시대고 후천시대가 개벽 후천개벽시대 후천시대가 신약시대예요 개벽이 이루어진 시대 동양에서는 개벽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게 신구약 교체입니다 구약시대에서 메시아가 와서 신약시대가 된다 인류가 심판받고 신약시대로 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장에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본인이 왔을 때를 초림이라고 하고 재림 때 이루어질 거다 그랜드오픈은 진정한 그랜드오픈은 내가 재림 때 할 거다 일단 오픈한다 하고 오픈해 놓으신 게 지금 신약 성경이에요 그 신약이 말로는 전해져 있죠 성령으로 인해서 그 신약에 있는 말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대가 신약시대죠 지금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말만 있어요 그러면 성령은 받지 않고 신약에 써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면 구약 말씀보다 훌륭할 테니까 예수님 말씀만 따르면 됩니다 이것도 똑같은 바리세파예요 성령 받지 않고 구원을 논하는 건 무조건 바리세파 짓입니다 왜? 방금 나왔죠 에레미아에 나왔죠 남녀노소 다 성령 받아가지고 영혼 안에서 율법이 여호와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구현되는 시대가 신약시대다 성경 집착하고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성령의 시대지 신약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성경 지상주의로 가면요 구약의 시대를 사는 겁니다 율법이 교체된 것뿐이에요 구약의 율법이 신약의 율법으로 교체된 것뿐이에요 여전히 율법주의예요 지금 한국 교회 대부분 율법주의입니다 말씀만 따릅시다 율법주의예요 성령 받지 않고는 말씀을 여러분이 절대 이해하고 따를 수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거든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보실래요? 그때 내가 새 영 이것도 지금 하느님 말씀이 그때 내가 인류 심판의 날 구원의 날에 새 영, 각성된 영 살아있는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성령을 퍼부어주면 여러분 영이 살아난 게 되잖아요 성령이 그대로 새 영이에요 성령을 퍼부어주면 성령 받아라 하면 우리는 영이 있는 줄도 모르고 혼과 육으로 생각감정, 오감으로 살다가 영을 받으니까 새 영이 각성되니까 그 각성된 영을 새 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성령이죠 너희 속에 두고 내 영이에요 그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하나님이 자기 영을 모든 인류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월인, 천강 그러죠 달이 천강에 비쳤다 달은 하나인데 천강에 달이 떠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인데 모든 인류 마음 안에 하나님이 떠 있어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새 마음이라는 건 성령으로 거듭난 마음 양심이에요 성령 자체도 양심인데 이제 작용으로서 양심이에요 어떤 마음이냐면 성령 자체는 양심 덩어리인데요 그게 우리 마음 안에서 거룩한 마음으로 꽃 피우겠죠 이걸 유교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성령의 마음 성령으로 거듭난 마음을 유교에서는 사단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분들 싫어하는 말씀인데 사단 사탄 생각나시죠 그런데 유교에서는 사단이 양심이에요 왜 네 가지 싹이라고 하냐 네 가지 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싹이라는 소리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반드시 피할 수 없는 네 가지 싹이 있어요 우리 영혼에 나타나는 측은지심 남을 보면 불쌍해해요 수호지심 잘못된 걸 보면 혐오해요 사양지심 남에게 양보하게 돼 있어요 예절 겸손하다는 거죠 십이지심 옳고 그르면 식별할 수 있게 돼요 이건 지혜입니다 이거 지혜고 나머지는 행하는 것들이에요 남을 사랑하고 불쌍하게 여기며 정의롭고 남에게 겸손한 마음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성령 태양이 있으면 뜨겁죠 뜨거움을 피할 수 없듯이 그 빛과 열기를 피할 수 없듯이 성령이라는 양심 덩어리 양심의 본체가 있으면 작용으로서 이 네 가지 양심 작용을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작용 측은지심 정의의 작용 수호지심 예절과 겸손의 작용 사양지심 지혜의 작용 십이지심 이게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것도 같은 소리예요 새로운 성령 새로운 영 이 얘기는 성령을 너희 속에 두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실제로 임하게 되면 원래 우리 안에 임했지만 각성되게 되면 새 마음이 주어진다는 것은 더 예민하게 사랑하고 예민하게 정의롭고 예민하게 겸손해지고 예민하게 지혜로워진다는 그게 너희한테 주어지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욕심이죠 애고의 욕심 탐진체의 마음은 덜어지고 재해지고 부드러운 마음 사랑과 정의의 마음은 더 퍼부어줄 것이다 너희 육신에 더 줄 것이다 하나님이 더 부여해줄 것이다 내 영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같은 말이에요 새 영이나 내 영이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를 행하게 할 것이다 이게 구약시대에 이미 선포됐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우리 안에서 양심의 법이 터져나오게 돼 있다 밖에서 부여된 율법 구약시대의 율법 신약시대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에서 터져나오게 돼 있다 너희가 내 법도를 지켜 행할 것이다 이 법도를 주어진 율법 주어진 말씀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을 통해 구현되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똑같아요 너희가 그때 돼야 진짜 내 백성이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무슨 내 백성이요 지금 교회에 나가신 분들 크리스천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영혼 안에 딱 중심 잡고 계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10년 전에 한 번 성령 체험했는데요 그럼 10년 전에 한 번 백성이셨어요 지금 아니에요 10년 전에 한 번 그러고 10년 동안 아니신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때 돼야 서로 진정한 부자 관계 진정한 부자 유친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빠 할 수 있는 거죠 아빠 하나님 예수님 오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지상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새 에덴 동산의 백성이 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곧장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시간도 이름도 장소도 몰라 하고 딱 나는 현존한다는 느낌만 잡고 계시면 거기가 성령자리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 영을 부어주겠다 지금 부어졌어요 내 안에 그래서 실제로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 양심 둥근 마음인 양심은 벅도다 주고 모진 마음인 모난 마음인 굳은 마음은 자꾸 덜어내 주시나요 그 성령이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미 새하늘 새 땅에 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된 사람 이 사람이 지상천국에 살아간 사람 천국 사람입니다 이해 되세요? 크리스마스라서 제가 더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어떤 반응도 없는데 열변 토하는 이 기분도 묘호합니다 각 강의장이 아니다 보니까 듣고 계시죠?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요엘 요엘 요엘까지 갈게요 요엘까지가 딱 산부작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시대와 지상천국을 노래하는 산부작 제가 딱 세 개 특히 중요하게 꼽는 게 에레미아 에스겔 요엘이에요 요엘 볼게요 그 후에 내가 나의 성령을 이게 또 그 신약시대를 말해요 나의 성령을 만민에게 퍼부어주려니 하나님은 계속 성령을 퍼부어주겠다고 하세요 사실은 이미 부어져 있는데 한번 각성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더 퍼부어준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성령 받으면요 예지를 하게 될 것이다 미래를 예지하게 될 것이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예지몽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나도 꼭 그 꿈만이 아니겠네요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다 예지를 계시를 성령 받으면 미래를 꿰뚫어볼 수도 있습니다 왜? 성령에는 시공이 없거든요 꿰뚫어볼 수 있습니다 늙은이는 꿈을 꾸며 그러니까 이제 지상천국을 꿈꾸겠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젊은이들은 실제로 볼 거다 지상천국이 부연되는 걸 볼 거다 그때 내가 또 나의 성령을 남정 여정에게도 보여준다는 건요 천한 신분의 존재한테도 다 부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리고 내가 이 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 것이다 그때 이제 천지개벽이 온다 동양식으로 말하면 그때 천지개벽이 오는데 그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이런 천지개벽이 왜 오냐 지구가 한번 몸살을 앓으면서 성장통이죠 성장통을 앓으면서 지구 문명이 한번 바뀔 거다 지금 코로나도 한번 잘 유념해서 보세요 하늘과 땅에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류에게 큰 재난 같은 일도 일어날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건 지상에 큰 변교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누구나 알아볼 만한 큰 일상적이지 않은 변고들이 일어나는데 천지에 천지 변화가 포인트가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포인트는 이거는 인류를 각성시키기 위한 방편이고 실제 포인트는요 모두에게 성령받게 하겠다는 게 인류를 좀 겁주는 거예요 인류가 각성할 기회를 주는 거고 자 그럼 이때 여기에 발맞춰 제대로 움직인 인류는 어떻게 움직여야겠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바로 칭이 성화 영화를 거쳐서 천국에 들어가 볼 테니까 하나님 자녀가 될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목표는 인류를 하나님 백성 만드는 거지 잡아다가 지옥에 쳐놓고 유황불에 튀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따를 필요도 없고 이런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 사탄이니까 아 왜 다 천국으로 오지 인류 한 번 내가 유황불에 던지 이 맛에 이 손맛에 하는 건데 미친 거죠 그러니까 그건 사탄이고 여호와가 바라는 거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 얘기하실 때 기억나세요? 도마부금에서 양들 99마리를 찾았어도 한 마리 잃어버리면 애가 탄다 그 애가 탄 그 한 마리 찾았을 때 더 기쁘다 이게 아버지 뜻이다 어린아이들 중에 한 명이라도 실족시키지 않는 게 그리고 다 구원하는 게 아버지 뜻이다 아버지는 인류를 겁줘서라도 두려움에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 죄 지으면 진짜 벌이 오는구나 라는 걸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 일어나지 인류가 죄를 안 짓고 아버지 뜻 사려고 따려고 사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미친 거죠 가족들이 아버지 말 되게 잘 듣는데 아버지가 행패를 부린다 미친 거죠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인류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죄를 지으니까 그 죄에 대한 뿌린대로 거두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심판을 주지만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그 와중에도 살아남을 방책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 와중에도 요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진심으로 성부와 성자와 하나가 되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구약시대니까 아버지 이름 부르라고 했지만 이제 신약시대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이름을 외는 것까지 여기 들어가겠죠 하나님과 성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기만 하면 뭐예요 주여주여 하는 걸로는 구원 못 받는다고 했죠 성령 받아야 돼요 진짜 성령을 받고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을 실천할 때 분노의 법이 아니에요 구약에 나온 하나님은 약간 변태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애고로 이해한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때가 너무 많이 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을 영이라고 하시면서 인격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영이라고 하면서 그 영의 특징은 뭐예요 사랑의 영이에요 사랑의 하느님이기 때문에 분노의 하느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느님이 한 명도 실족하지 않게 하고 구원하는 게 목표인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해 주시고 성자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원산 시원산은 다잇의 묘가 있는 데죠 다잇왕의 에루살렘에 있는 산이에요 다잇왕의 수도에 있는 산이죠 그래서 다잇왕국 새 이스라엘인들은요 새로운 에덴 동산이 온다면 반드시 다잇왕의 후손이 세울 거라고 믿었고 다잇왕이 그렇게 존경을 받는 거죠 하나님하고 통했던 왕이기 때문에 다잇왕의 수도인 그런 에루살렘 성자 중에는 분명히 여호와와 하나로 소통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심판의 날까지 다 얘기했어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목표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서 지상천국을 이루어라 천국을 개척하고 천국을 확장하라 이 구약의 메시지를 온몸으로 구현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 성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성자께서 연 시대가 신약의 시대입니다 신약의 시대의 주인이죠 예수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재미있으시죠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성령과 구원 크리스마스 맞이 성탄절의 의미와 왜 성탄절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왜 오셨냐 성자가 왜 탄생하셨는지 그걸 알아야 성탄절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요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 태양일 축제라 그리스도 생일 아니라던데요 저도 제 생일 아니더라도 누가 제 생일을 인류가 다른 날짜로 기념일 해놓으면 그날 축하받아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케이크 크리스마스 때 썰어야 맞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 성탄 기념하는 게 맞아요 지금 공식 생일이니까 나는 음력인데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제가 성탄절로 기념하고 성인 탄생의 의미를 얘기하고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고 왜 오셨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 핵심인 천국의 개척과 확장을 우리가 이루어서 예수님 오신 보람이 있게 하자는 겁니다 우리도 성자로 거듭나자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성령 받아라 이걸로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